강형원 추리소설 일곱 번째 신혼여행 소금기를 먹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다. 난 야자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누웠다. 하늘에 커다란 뭉개구름이 몇 점 떠 있었다. 연초록 바다가 눈앞에 기이다랗게 펼쳐져 있고 바다에 들어간 사람은 서너 명도 되지 않았다. 늘씬한 서양 미녀가 비키니 차림으로 커다란 엉덩이를 양쪽으로 실룩거리며 바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선글라스를 낀 나는 입안에 들어간 사탕을 우두둑 씹었다. 그 앞에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났다. 뭘 그렇게 뚫어지게 보시나? 새색시인 아내가 뾰로통해가지고 말했다. 비키니 미인이 가려지자 난 짜증이 났다. 신혼여행 중엔 자기 색시한테만 집중하는 게 예의 아닐까? 내가 아무 대답도 없자 아내는 머쓱해서는 노랗게 익은 망고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망고는 필리핀께 최고다. 색깔이 노란 데다 무엇보다 맛이 좋았다. 껍질을 벗기는 아내 손이 뚝뚝 떨어지는 망고즙으로 흠뻑 젖었다. 손질을 하자 소갈비뼈 같은 길쭉한 씨가 드러났다. 나는 필리핀이 좋다. 얼마 전 필리핀에 와 골프장에 갈 때다. 왕복 2차선 시골길이었지만 출근 시간이어서 우리 진행 차선은 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서 언제 골프장에 도착할지 알 수 없었다. 동행한 사람이 부근 교통경찰을 불러 돈 봉투를 주머니에 찔러주자.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교통경찰이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는 차를 길가에 비키게 하더니 반대 차선으로 우리 차를 들어오게 했다. 곧 사이카를 탄 교통경찰 몇 명이 나타나 헤드라이트를 번쩍거리며 앞장을 섰다. 거기서부터 우리 차량이 달리는 도로는 고속도로가 됐다. 국가원수급 대우를 받은 것이다. 그 뒤로도 비즈니스로 필리핀에 왔다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찰 서비스를 여러 번 받았다. 경찰 같은 공권력도 얼마든지 주물럭거릴 수 있는 곳. 공무원 부패의 질을 정확히 저울질 해본 셈이다. 한때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3배나 높았던 나라. 서울의 장충체육관을 지어줄 정도로 앞서가던 나라였으나 리더를 잘못 만나 그 대가를 호되게 치르고 있었다. 필리핀을 보면 가정이나 국가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된다. 바다 위에 요트가 한 척 떴다. 연초록 위에 그려넣은 작고 흰 천 한 조각. 멋진 동양화를 그리고 있었다. 한가하니까 졸음이 밀려들어와 눈이 가물가물했다. 세부는 이제 낯설지 않았다. 최근 몇 달 동안 세부를 자주 찾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곳 경찰과 어울렸다. 사이드 탁자 위에 내가 가져온 카세트에서 영화 태양은 가득히의 주제곡이 트럼펫 연주로 흘러나왔다. 하늘은 그야말로 태양이 가득했다. 새 신부도 분위기를 느꼈는지 카세트 볼륨을 높이자 음악소리가 커졌다. 트럼펫으로 연주되는 태양은 가득히 주제곡이 내 귀에 꽉 들어찼다. 오늘 늦어요. 아내가 전화를 했다. 회사 일로 꼭 저녁 접대해야 할 일이 있어요. 혼자 있다고 저녁 식사 건너뛰면 안 돼요 터프가이님. 꼭 챙겨드세요. 사랑해요. 애교 넘치는 아내 목소리를 들으면 몸이 다 간지러워진다. 쪽 아내 쪽에서 쪽 소리가 나고 끊어졌다. 일찍 퇴근한 나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그러고는 거실에서 TV 드라마를 봤다. 10시 넘어 요즘 아내가 읽는 책이 어떤 것들인지 궁금해 서재에 있는 책장을 뒤적거리는데 사진 한 장이 스르륵 빠져나와 발밑으로 떨어졌다. 사진을 집어들었다. 결혼식 사진이었다. 식을 막 끝낸 웨딩드레스 차림의 신부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주례와 함께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신부는 내 아내였다. 그러나 신랑은 내가 아니었다. 내가 있을 자리에 엉뚱한 사람이 서 있었던 것이다. 누구야 이놈은? 아내한테 나 말고 또 다른 남편이 있다? 그러면 나는 나는 전혀인 아내와 결혼식을 올린 사람은 나다. 그런데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 머릿속 회로가 갑자기 얽혀버렸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있을 자리에 서 있는 이 남자. 가만히 보니 7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이어서 도저히 새 신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하지만 노인은 당당해 보였다. 아내는 스물을 갓 넘긴 앳된 모습이었고 몹시 만족한 표정이었다. 이럴수가 의문으로 가득한 가운데 이번에는 분노가 속에서 끓어올랐다. 날 속인 것인가? 지금껏 아내가 나와 초혼이라는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다. 아니야 아니야 어디 연극 같은데 출연해서 찍은 걸 거야. 어? 교회 교회 같은 데서는 연말에 연극 같은 걸 하잖아. 맞지? 흥분을 가라앉히고는 좋은 쪽으로 해석해 보려고 했다. 서울 역삼동에 있는 멋진 웨딩이라는 결혼 중매회사의 중매로 아내와 만났다. 노총각 노처녀이긴 했지만 둘 다 초혼이었다. 결혼 중매회사 커플 매니저가 그렇게 소개를 했다. 결혼 중매회사는 초혼, 재혼은 따로 분류해 놓고 특히 재혼하려는 사람은 미리 알려주었다. 난 아내가 초혼인 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고 아내도 지금까지 자신이 결혼 전력이 있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다. 부부 사이에 한 번 믿으면 그뿐이지 상대가 초혼이 아니라고 의심하거나 뒷조사를 할 이유도 없었다. 결혼 중매회사 멋진 웨딩은 지명도 높은 회사였다. 이런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재혼녀를 처녀라고 무책임하게 소개할 그런 회사가 아니었다. 호적상으로도 아내는 분명 처녀였다. 아내가 전에 결혼을 했다면 호적의 혼인, 이혼, 사별 이런 것들이 날짜로 올라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호적 증명서엔 결혼 기록이 없는 처녀였다. 혼인신고는 내가 구청에 가서 직접 했다. 그렇다면 전에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미뤘다가 남편과 헤어졌거나 아니면 사별했다는 건가? 그런데 이 남자는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다. 나이 차가 커도 너무 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내가 들어오면 바로 추궁하려다 나는 일단은 참기로 했다.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흥분하다. 나중에 사실과 다른 걸로 판명나면 그 무슨 망신인가. 아내 마음에 상처만 남기게 될 것이다. 거기다 나는 지금 사업상 아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먼저 확실히 알아보자. 열두시가 다 돼 아파트 출입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아내가 들어왔다. 우리 신랑 자지 않고 기다렸네. 아내가 나한테 다가와 입을 맞췄다. 착하기도 하셔라. 사랑해요, 달링.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 난 억지로라도 웃어 보이려 했지만 그럴 기분이 아니어서 부자연스럽게 미소가 그려졌다. 눈치 빠른 아내가 금방 알아챘다. 당신답지 않게 왜 삐졌어? 내가 늦었다고 그러는 거지. 아아 그러지마 병광새님. 내가 대답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아내가 비음 섞인 목소리를 냈다. 나는 37살이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5개월째. 대학을 졸업하고 편의점 프랜차이즈 회사에 취업하여 샘솟듯이 솟아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이들 대부분이 회사에 반영돼 일찍부터 능력을 인정받았다. 나를 눈여겨본 미국 투자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프랜차이즈 회사를 설립하고 독립하였다. 그 뒤로도 끊임없이 떠올린 아이디어를 회사 영업에 바로 반영했다. 운도 따라주어 선발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업계 상위권을 달리고 있었다. 얼마 전 한 증권회사에 의뢰해 코스닥의 상장작업을 하고 있었다. 결혼 중매회사에서 나는 거물급 고객이었다. 나에게 걸맞은 신부감을 여럿 소개받았는데 아내가 그 중 하나였다. 34세의 아내도 일찍 사업에 뛰어들어 지금은 의료기 회사 대표였다. 아내 역시 결혼 중매회사에서의 회사 이름을 빛내주는 보배 같은 간판 스타였다. 처음 만났을 때 여성스럽기만 하던 아내는 몇 번 더 만나면서 여성 CEO에 당당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나타났다. 나는 청혼했다. 아내는 내 애간장을 몇 번 태워놓더니 승낙했다. 이제껏 노총각으로 지내온 건 아내를 만나려는 운명이었나 보다 생각했다. 그런 아내였는데 이젠 과거가 수상적인 여자가 돼버린 것이다. 다음 날 점심에 변호사 친구를 만났다. 식사를 하면서 내 얘기를 듣던 친구는 조언을 하나 해주었다. 원적지에서 원적을 조회해봐. 호적은 세탁이 가능해. 전에 결혼 여부는 원적을 확인해야 할 수 있을 거야. 회사로 돌아온 나는 거래하는 신용정보 회사에 전화를 했다. 내가 큰 고객이라 신용정보 회사는 오팀장을 직접 보냈다. 원적을 조사할 일이 있어요. 에이 사장님 우리 회사는 그런 일 안 해요. 5팀장이 거절하려 했지만 난 거듭 부탁했고 돈 봉투를 따로 찔러줬다. 서류를 떼는 대로 갖다 줘요. 시간 장소 가리지 말고 가져와요. 며칠 뒤 서울 여성기업가 연합회 모임에 난 아내와 함께 참석했다. 부부 동반으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진행하는 행사였다. 아내는 이 연합회의 이사였다. 이날 소년소녀 가장 후원 행사를 했는데 아내는 5천만 원을 선뜻 후원금으로 희사했다. 아내는 이런 자선사업에 적극적이었다. 비즈니스나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에서 우러나 돈을 기부했고 그럴 때마다 아주 흡족해했다. 이날도 회원 중 가장 많은 돈을 기부했다. 큰 돈을 기부하자 사회자가 예정에 없던 연설 기회를 아내에게 주었다. 아내는 사양하지 않고 조용한 목소리로 얘기를 시작했다. 처음에 조크를 하나 던져 청중을 크게 웃게 하더니 이어서 가슴 뭉클한 얘기를 한 꼭지 꺼내 많은 사람을 숙연하게 했다. 마이크를 놓으려 하면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이 못 놓게 해 무려 20분간 아내 손에 마이크가 잡혀 있었고 아내는 배짱 좋게 원고도 없이 사람을 열 번 정도 웃게 하고 또 대여섯 번 콧등을 시큰하게 하고는 기립박수를 받으며 내려왔다. 이어서 연합회 회장이 등장해 원고를 보고 책 읽듯이 연설하는 바람에 아내의 연설은 더욱 감동적으로 오래 남았다. 아내 연설 중간쯤 오 팀장이 나한테 다가와 서류 봉투를 전달해주고는 가버렸다. 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봉투 속에서 서류를 일부만 약간 꺼내보았다. 속에는 아내의 원적 증명이 들어있었다. 이럴 수가... 연설에 귀를 기울여 이쪽에 시선을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다시 확인한 난 원적을 봉투에서 꺼냈다. 원적부의 아내는 나 이전에 이미 결혼한 걸로 기재돼 있었다. 11년 전인 23세 때 아내는 김호윤이란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당시 남자는 72살이었다. 얼마 뒤 남편은 사망했다. 이런... 난 배신감을 느꼈다. 뭐가 아쉬워 이런 노인네랑 결혼을 했을까? 원적을 읽어내려가던 나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다. 아내의 결혼 경력은 한 번이 아니었다. 첫 결혼으로부터 5년 뒤인 28세 때 최광수라는 75세의 남자와 또 결혼한 걸로 기재돼 있었다. 뒤통수를 망치로 두 번 맞은 기분이었다. 아내가 두 번씩 결혼한 것도 기가 찰 일이었지만 또 하나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신랑 두 사람 모두 결혼한 지 2, 3일 만에 사망한 것이다. 난 밖으로 나와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사망한 두 사람을 더 조사해야겠다. 가족관계, 재산, 회사, 평판. 그리고 어떻게 어디서 무슨 이유로 사망했는지 모조리 조사해 알아내야만 하겠다. 오 팀장! 사망한 두 노인네 호족 증명 좀 떼줘요. 그리고 이 사람들 뒷조사도 해줘요. 이번에는 좀 시간이 걸렸다. 며칠 뒤 저녁. 아내의 회사와 거래하는 서울 K대의 병원장 부부와 워커힐 호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아내는 접대를 야무지게 잘했다. 나와 병원장 부인은 자기 배우자 말고는 첫 대면임으로 서먹서먹하기 마련인데 아내는 적절한 농담을 몇 번 던져서는 금방 참석자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병원장과의 대화에서 이따금 전문 용어들이 튀어나왔지만 아내는 조금도 막힘이 없었다. 식사 중 웨이터가 귀속말로 손님이 왔다고 날 찾았다. 오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류 봉투를 건네고 갔다. 봉투 속에는 인터넷으로 검색한 신문 기사가 들어 있었다. 10년쯤 전 부산 신문 기사였다. 20대와 결혼한 72세 신랑 김모씨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 갔다가 심장마비로 사망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부부 나이와 사망 날짜 김모씨로 처리된 신랑 이름 등을 보면 결국 아내와 관련된 기사였다. 또 남편은 부산의 빌딩 세체 부산 근교에 땅을 많이 보유한 부동산 알부자라고 소개됐다. 며칠 뒤 회사에서 오 팀장의 정보 서류를 받았다. 나는 혼자 점심 식사를 하면서 두 남자의 호적 증명과 보고서를 보았다. 첫 번째 늙은 남편한텐 원래 처와 아들이 하나 있었다. 영감 50세의 모자가 아들이 운전하는 차로 절에 가다 교통사고로 둘 다 사망해 혼자 됐다. 그 후 내 아내와 결혼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아내는 영감의 사망으로 재산을 모두 상속받은 것이다. 내가 알기로도 아내는 부산 쪽의 부동산을 꽤 소유하고 있었다. 두 번째 남편은 전주에서 대부업을 하던 사람으로 자식 없이 상처를 했다. 하루 뒤 아내와 음악회에 갔다가 쉬는 시간에 오 팀장으로부터 이번엔 아내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았다. 대부업자의 현금을 상속받아 아내는 많은 현금도 보유하고 있었다. 5팀장이 간략하게 정리한 보고서의 내용이다. 어려서 술에 찌들고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밑에서 부루한 어린 시절을 보냄. 15세의 아버지 사망. 중학교 중퇴함. 식당일, 신발공장 등을 전전하다. 23세의 부산의 부동산 부자와 결혼. 신혼여행 중 남편 사망. 그 후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뒤늦게 대학교에 입학, 졸업함. 25세 때 어머니 사망. 두 번째 결혼은 28세 때 전주의 75세 갑부와 함. 두 번째 남편도 신혼여행 중 바다에서 배를 타고 낚시하다 심장마비로 사망. 아내는 언젠가 어려서 가난으로 고생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깊은 얘기는 하지 않았었다. 신혼여행 중 아내가 그 남편들을 살해했던 게 아닐까. 5팀장으로부터 자료를 하나씩 건네받으며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다 금방 에이 설마 살인을 했겠어. 내가 괜한 오해를 하고는 고쳐먹었다. 그러다 다른 자료를 받아들면 어김없이 또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자료가 모아지면서 그런 의혹은 더욱 강해졌다. 왜? 재산을 노리고? 아내는 엄청난 부자다. 중학교를 중퇴할 정도로 가난했던 아내가 지금은 많은 부동산과 기업을 거느린 부자가 돼 있었다. 어떻게 살해했을까? 여자로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전남편들이 아내가 자신을 살해하리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기 때문에 의외로 손쉽게 해치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왜 모두 외국에서? 사고 직후 아내는 그나라 경찰의 조사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나라 경찰이 부패해 뇌물에 넘어가 적당히 처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심장마비를 가장한 살인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다. 증거가 없지 않은가? 증거만 없을 뿐 의심을 받을 정황증거는 많았다. 두 번째 남편은 모든 것이 첫 번째 남편의 복사판이었다. 재산이 많은 점, 그리고 첫 결혼에서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해 처자식이 없는 사람이었다. 만일 처자식은 없지만 부모라도 있다면 아내는 상속법상 남편의 부모와 공동상속을 받았을 텐데 부모조차 없어 아내는 남편의 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두 번째 신혼여행을 말레이지아 페낭으로 갔고 거기에서 남편은 역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똑같은 일이 한 여자한테 몇 년 주기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둘 다 혼인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도 같았다. 혼인신고는 결혼식을 끝내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 구청에 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식을 올리기 전에 미리 신고부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내의 경우는 두 번 다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이미 혼인신고가 돼 있었다. 이 혼인신고로 아내는 불과 2, 3일의 짧은 결혼기간이었지만 유산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은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아내는 나에게도 결혼식을 올리기 며칠 전부터 혼인신고를 먼저 해놓자고 졸랐다. 아직 남남인데 무슨 혼인신고를 벌써 해. 뭐예요? 남남? 아내의 안색이 싹 바뀌었다. 날 사랑한다더니 이제 보니 다 거짓말이었네. 아내는 이 얘기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아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으면 법적으로는 아직 남남이라는 그런 얘기지. 법적으로? 법을 그렇게 잘 알아요? 어? 언제부터 법대로 살아왔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결혼을 약속한 거고. 결혼 약속했으면 이제 부부나 마찬가지지. 결혼을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뭐? 남남? 내 말은 결혼 약속만으로는 부부가 아니라는 거지. 어? 아직은. 어? 어렵게 말 돌리지 마요. 날 사랑한다는 말 다 거짓말로 알겠어.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자칫 파혼이라도 할 분위기였다. 내가 한 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어차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으므로 아내 원대로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렸다. 아내가 이런 식으로 전남편들한테도 혼인신고를 유도했을지 모른다. 아내 말솜씨에다 억지까지 써대면 어떤 남자도 결국은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나도 여러 가지로 두 전남편과 복사판이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다. 당연히 애도 없다. 거기다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식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마쳤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신혼여행에서 남한 용학에도 살아 돌아왔다는 거다. 하지만 신혼여행도 곰곰이 따져보면 꼭 다르다고 할 건 아니었다. 태국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던 날 폭우로 비행기가 뜨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첫날밤을 보냈다. 만일 그날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면 나도 돌아오지 못했을지 모르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저절로 내 손이 내 목을 감싸고 말았다. 식은땀이 등뼈를 타고 주르르 흐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얼른 좋은 쪽으로 생각해봤다. 아내는 그동안 두 번의 결혼과 거듭된 남편의 사망으로 재산이 많이 늘어난 데다. 전 남편들과는 달리 내가 젊은 남자이므로 이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진정 새 출발하려는지도 모르는 거지. 하지만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졸라댄 건 다른 두 남자와 똑같은 수순을 밟겠다는 걸 입증하는 증거 아니야? 아내가 마음을 바꿨다면 굳이 혼인신고를 서두를 필요가 없었을 거야. 결혼 이후에 지난 다섯 달을 곰곰이 되짚어보았다. 결혼을 하고 두 달쯤 뒤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호텔 객실에 느닷없이 독사가 출몰해 물려 죽을 뻔했었다. 내가 슬리퍼를 신은 상태에서 욕실에서 나오다 뭔가를 밟았다. 물컹! 아...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던지 내가 발로 독사 머리를 밟고 있었다. 만일 몸통 쪽을 밟았다면 난 살아나기 힘들었을 거다. 독사는 나보다 더 불운했다. 뱀은 미처 공격도 못하고 내 발에 머리를 밟히고는 짓이겨져 몇 번 꿈지럭대다가 내가 내는 비명 속에 죽어갔다. 그때 아내는 미용실에 갔었다. 직원들이 달려오고 소동을 벌였지만 호텔 측이 소문을 차단하려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무마해 누구의 소행인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달에 내 승용차가 양평 부근에서 대형차랑 충돌해 한강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었다. 마침 난 차에 타고 있지 않아 운전기사만 죽었다. 가해 차량은 물론 뺑소니를 쳤고 그리고 아파트에 혼자 있을 때 도시가스가 새는 걸 뒤늦게 발견한 적도 있었지.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었어. 평생 한 번 부딪히기도 힘든 사건들이 불과 다섯 달 사이에 세 번씩이나 터진 것이다. 내가 모르고 지나친 사고도 있었을지 모른다. 이 일련의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다. 갑자기 공포의 구름이 날 덮쳐왔다. 그런데 난 지금 아내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다. 최근 미국 투자자와 난 거듭된 의견 충돌로 관계가 불편했고 결국 그들은 나에게 철수를 통보했다. 난 속으로 쾌제를 불렀다. 전부터 경영 간섭이 심해 저들을 떼버렸으면 했었다. 미국 측 지분 인수 대금을 마련하는 게 큰 문제였지만 내 얘기를 들은 아내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미국 쪽 지분 모두를 내가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 약정서에 서명을 했다. 코스닥 상장으로 얻는 이득은 이제 모두 내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아내와 사이가 나빠져 보름 뒤로 다가온 인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난 거액의 페널티를 물게 되고 치명타를 받게 돼 코스닥 상장도 못하고 알거지가 된다. 코스닥 상장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파산으로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 아내의 살인에 대한 강력한 심증을 굳히면서도 아내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내 처지였다. 이번 추석 연휴는 길었다. 주중에 추석이 끼어 있어 월요일과 금요일 이틀만 더 쉬면 내리 9일의 황금 연휴였다. 아내 회사는 월요일에 근무하고 금요일은 쉰다고 한다. 내 회사는 월요일을 쉬고 금요일은 출근한다. 이번 연휴 동안 청평호숫가 별장에서 우리 부부는 함께 지낼 계획이었다. 아내나 나나 추석 때 딱히 만날 가족이나 갈 데가 없었다. 별장은 아내 회사 소유였다. 아내는 절대로 돈을 헛되게 쓰지 않는 여자였다. 여간에선 자신의 지갑을 열지 않았다. 꼭 써야 될 경우에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회사 법인 카드로 결제를 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불우한 사람에게만은 돈을 아끼지 않는 여자였다. 별장은 아내 회사 소유지만 거의 우리 부부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드물지만 아내 회사가 거래하는 병원의 간부에게 빌려주었다. 별장에 근무하는 관리인 부부는 회사 계약직 직원이었으므로 역시 아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는 않았다. 별장은 2개월 전에 보름 동안 내부 수리를 했다. 난 아내의 혼인 비밀을 알게 되자 아내의 일거수 일투족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다. 여러 날 동안 추리한 결과 이번 수리는 무언가 작업이 시도됐다는 사실 그 작업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아내는 별장 수리 같은 일에 회사 직원을 보내지 자신이 직접 챙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 아내는 현장에 수시로 내려가 직접 감독을 했다. 난 공사 중 별장에 가지 않았으므로 어디를 수리했는지 알 수 없었다. 또 공사업자도 멀리 전라남도 순천에서 불러다 맡겼다. 관리인 부부도 수리를 시작하기 직전에 내보내고는 수리가 끝나고 공사업자가 철수하자 새로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 따라서 그 동네에서 아내 말고는 그 집에 어떤 공사를 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내의 비밀을 알고 난 이후 나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불과 십여일 사이에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다.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바람 소리에도 하들짝 놀라곤 했다. 하지만 적어도 아파트에서는 날 공격하지 않을 걸로 결론 지었다. 아파트에서 날 공격할 것 같으면 벌써 공격을 했겠지. 주변에 너무 많은 눈이 있었다. 그런 걸 짐작해 내고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내는 별장에서 날 노리고 있을 것이다. 최근 돌아가는 일을 보면 그쪽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에 나 퇴근하면 같이 별장에 가요. 월요일 아침에 아내가 출근하며 말했다. 난 이 나이부터 쉬었다. 안 되겠는데? 먼저 별장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뭘 준비하려고요? 당신 맞을 준비. 사실은 내가 요즘 머리 아픈 일이 좀 많아요. 호수 보면서 머리 좀 식히고 있을게. 하긴 당신 요즘 잠도 잘 못 자더라. 뭐 고민 있어? 고민 많지. 이따가 봐요. 나는 차를 몰아 별장을 향해 달려갔다. 서울을 벗어나자 차창 밖으로 북한강의 수려한 경치가 펼쳐졌다. 이따금 도로가 차로 막히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달릴만 했다. 별장에 도착하자마자 난 아내가 뭘 수리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 목숨이 달린 문제였다. 별장은 호수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가을이라 호수는 잉크빛을 띄었다. 난 담종처럼 별장을 하나하나 수색하기 시작했다. 별장은 2층 본 건물과 50미터쯤 호수가 쪽으로 떨어져서 관리인 부부가 사는 별채 등 모두 두 채로 이루어져 있었다. 2층 본 건물 아래층은 출입문을 들어서면 바로 응접실이 있고 한쪽 벽 쪽에 주방과 식당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반대편 쪽으로 방이 두 개 있었지만 평상시에는 쓰지 않고 손님이 오면 손님방으로 쓰고 있었다. 응접실 중앙에 2층으로 오르는 층계가 있었고 층계를 오르면 커다란 거실이 있었다. 거실 옆은 우리 부부가 쓰는 침실 먼저 1, 2층 벽 도배를 새로 한 개 눈에 띄었다. 2층 거실 침실 쪽 벽에는 전에 없던 홈바가 새로 설치돼 있었다. 나는 홈바를 차근차근 살펴봤지만 뭐 특이한 건 발견하지 못했다. 침실 출입문 안쪽에 빗장을 옆으로 찌르는 문꼬리형 잠금장치를 새로 해놓았다. 출입문 손잡이 잠금장치만으로는 불안했나? 나는 상당한 시간을 살펴보다가 1층으로 내려와 식당에서 관리인 처가 만들어준 점심을 먹었다. 음식 솜씨가 좋은 여자였지만 난 몇 젓가락 들다 말았다. 식사를 차려준 여자는 별채로 돌아갔다가 식사를 마칠 때쯤 돌아왔다. 잘 먹었어요. 내가 말했지만 여자는 아무 소리 없이 설거지를 했다. 입이 무거워 보였다. 여자가 다시 돌아가자 별장은 절간처럼 조용해졌다. 이번엔 1층을 살피기 시작했다. 1층은 벽을 새로 손봤다. 기존의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새 벽지로 도배를 했다. 창호나 욕실에 세면대, 욕조, 변기를 새로 고쳤다. 저녁해가 떨어질 때까지 살펴봤지만 특별히 수상한 걸 밝혀내지 못했다. 입술이 바짝 말라왔다. 다시 저녁을 먹고 또 작업을 계속했다. 아내가 길이 막혀 늦어진다고 핸드폰으로 알려온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시간을 번 셈이다. 밤 10시가 돼도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다. 벌써 세 번씩이나 별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다시 홈바를 살펴보았다. 벌써 네 번째다. 난 의자를 가져다 놓고는 천장부터 시작해서 바닥까지 훑었다. 안방으로 들어가 그쪽에서도 살펴보았다. 다시 밖으로 나와 과도를 손에 들고 엎드려서는 바닥과 벽 사이에 난 미세한 틈까지 살펴보고 칼로 긁어도 봤다. 그러고 일어나려는데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난 자세히 들여다보다 중얼거렸다. 찾았다. 아내가 이번 연휴 중 나를 공격할 수단을 찾아낸 것이다. 뭐 하는 거야 당신? 그때 갑자기 아내 목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아내가 층계를 올라와선 소리쳤다. 난 놀라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언제 왔어? 내가 엉거주춤 일어서며 말했다. 아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과도를 놓쳐서 찾고 있었어. 어디서 이런 답이 순발력 있게 튀어나왔을까. 나 스스로도 놀랄 일이다. 아내는 내가 과도를 들고 있는 데다 홈바에서 먹다 남은 맥주와 사과들을 보고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었다. 아 서울 빠져나오는데 세 시간 서울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두 시간 도로가 온통 주차장이지 뭐예요. 고생했어. 텔레비전에 수도권이 다 막혔다고 나오더만. 아내가 몸을 씻고는 늦은 저녁 식사를 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2층에서 혼자 TV를 보는 척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했다. 숨이 꽉 막혀왔다. 아내는 이곳에서 날 공격해올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아내의 공격 그 이후 시나리오를 나는 알게 됐다. 물론 내 예상대로라면 너무나 감쪽같아 완전 범죄가 될 것이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아내가 단독 상속을 받을 것이다. 아내가 지난 두 번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그리고 또 호적을 세탁하고는 새로운 신랑을 찾아 나설 것이다. 별장을 벗어나 달아나야겠다는 생각도 불현듯 들었지만 그리두면 나는 곧 파산을 맞을 것이다.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대로 망할 수는 없었다. 아내가 식사를 마치고 올라왔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착한 아내가 아니었다. 인간으로 둔갑한 백년 묵은 여우였다. 관리인처가 설거지하는 걸 보고 아내 제의로 산책을 나갔다. 아내가 다정하게 내 팔짱을 꼈지만 아내 손이 내 겨드랑이에 들어올 때 차가운 비수가 들어오는 줄 알았다. 호수가 선착장으로 내려갔다. 우리는 모터보트와 2인용 노 젓는 배를 한 척씩 가지고 있었다. 나무로 만든 선착장에 배 두 대가 정박해 있었다. 날씨가 제법 싸늘했다. 파라솔 아래에 앉아 관리인처가 타온 차를 마셨다. 하늘엔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다. 오늘은 신앙송 안에? 난 이곳에서 아내 무릎을 베고는 포에시 에너벨리 낭송을 자주 했었다. 먼저 영어로 읊고는 내가 번역한 우리말로 읊었는데 아내는 무척 좋아했었다. 어, 실을 깨는 너무 추워. 설사 춥지 않았어도 이제 아내와 신앙송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 나로서는 지금 그야말로 생명을 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날씨만큼이나 내 마음은 차기만 했다. 금침 사업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어요. 아내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그랬는지 사업 얘기를 꺼냈다. 금침? 내가 건성으로 물었다. 응, 경혈 자리에 금실을 삽입해 넣는 거예요. 보통 침은 경혈에 침을 찌르기만 해서 잠시 자극하고 빼내지만 금침은 아예 경혈 자리에다가 금실을 집어넣고 봉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실이 몸속에서 늘 경혈을 자극해가지고 병을 치료해주고 또 예방도 되는 거죠. 금이 살속에 들어가면은 살이 썩지 않을까? 금은 살균력이 강해요. 은도 살균력이 있어서 은나노세탁기 같은 거 나왔지만 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살균력 때문에 금이 몸에 들어가도 살이 썩지를 않아요. 이두 금리로 해놓잖아요. 일본에서는 초밥에 금가루를 뿌려 먹기도 하고 술에 타 마시기도 하죠. 나도 그렇게 마신 적이 있었다. 금은요? 고칠병 치료와 예방에 의료 혁명을 일으킬 거예요. 건강이 요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금은 세계를 상대로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는 우리의 주요 아이템이죠. 전에 같으면 흥미를 느끼고 내가 먼저 물어보기도 했겠지만 지금은 머리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 회사는 손쉽고 의생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금침 주입기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뭐 문제 있어요? 금을 몸에 심는 시술이라 의료법상 한의사는 안 되고 일반 의사만이 가능해요. 허? 일반 의사는 한의사처럼 경혈점을 모르잖아? 그런 것들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하지만 의사가 금침을 시술해서 명의로 소문만 나면 다른 의사들이 너도나도 금침을 시술하려고 들 거예요. 의사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하게 만들고 경혈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요거 연구하고 있어요. 금침으로 어떤 치료가 가능해? 거의 모든 질병? 더구나 예방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면 오히려 의사들이 반대를 하겠네. 예방까지 돼서 환자가 없어지면 어떤 의사가 환영하겠어? 아내가 웃었다. 그러나 나는 웃지 못했다.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오케스트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다가 서로 메시지가 오고 갔는지 어느 순간 갑자기 딱 그쳤다. 귀뚜라미도 우리도. 그때 갑자기 공포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심장이 호도만하게 오그라드는 걸 느꼈다. 난 공황상태에 빠져있었다. 잠시 뒤 다시 귀를 꽉 메울 정도로 귀뚜라미 소리는 크게 울려 퍼졌다. 아침이 됐다.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다. 도대체 잠들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아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지 뒤척거렸다. 또 하나의 남편을 저 세상에 보내는 게 두려운 것일까? 새벽역에 난 잠깐 눈을 붙였다. 관리인 처가 아래층에서 아침 식사 준비하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아내는 늦게 잠들었는지 곤히 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직 살아있구나 하고 난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쉬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아내와 나는 아침 식사를 했다. 어우 어쩜 이거 진짜 우리 엄마 손맛이야. 아내는 관리인 처의 음식 솜씨를 극찬해 주었다. 관리인 처는 입이 한 바꼬처럼 벌어졌다. 똑같은 칭찬인데도 아내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솜씨를 가졌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호숫가로 산책을 나갔다. 다시 돌아오자 설거지를 마친 관리인 처가 거실이며 방까지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돌아간 뒤였다. 별장은 바닷속에 들어간 것처럼 다시 조용해졌다. 2층 침실에서 난 침대에 누워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고 아내는 오디오를 틀었다. 영화 숨이 갑자기 갚아왔다. 아내가 밖으로 나가더니 맥주와 컵 두 개 그리고 안주거리로 멸치를 쟁반에 담아 들어와 침대 옆 사이드 탁자에 올려놓았다. 아내가 내 잔에 맥주를 가득 따랐다. 나도 아내 잔에 맥주를 따라주었다. 안주를 손에 집다가 일부러 멸치를 담은 접시를 쳐서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아내가 황급히 머리를 숙여 멸치를 주워 담았다. 그때 내가 쟁반을 180도 돌렸다. 아내의 잔과 내 잔이 뒤바끼도록 우리는 맥주 잔을 부딪혔다. 그러고는 동시에 맥주를 들이켰다. 난 단숨에 한 잔을 들이켰고 아내는 반쯤을 마셨다. 아내는 안주 접시로 손을 가져가다가 갑자기 자기 목을 손으로 감싸주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고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내는 그런 와중에도 눈을 내 쪽으로 돌리더니 날 귀신처럼 쏘아보았다. 난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눈길을 피했다. 모든 게 내가 예측한 그대로 맞아 들어갔다. 내 잔에 독약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아내의 꼴을 하고 아내에게 원망의 눈길을 보냈을 것이다. 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재빨리 컴퓨터 쪽으로 걸어갔다. 난 손가락 대신에 볼펜 끝으로 자판 입력을 시작했다. 유언장 여보, 당신에게 두 번이나 결혼한 사실을 감췄지만 당신은 결국 알게 됐군요. 죄책감도 느끼지만 당신을 속인 것이 무엇보다 가슴이 아파요. 당신이 너무 좋아 결혼하려고 전에 결혼했던 사실을 감췄어요. 이제 어찌 당신 얼굴을 똑바로 보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만일 또 당신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솔직한 사람이 되겠어요. 비록 이렇게 아직 하지만 당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세요. 내 마지막 부탁이에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을 만나 행복했어요. 안녕히 당신을 사랑한 아내가 유언장을 마무리하면서 쳐다보니 아내는 피를 토하고 있었다. 고통을 참기 힘들었는지 손톱으로 목을 긁어 서너 개의 손톱 자국이 깊숙이 길게 파였다. 문장 몇 줄을 치고 다시 돌아보니까 아내는 바닥에 쓰러져 손가락을 갈퀴처럼 하고는 허공을 긁으며 괴로움을 표시했다. 유언장 작성을 마쳤을 때는 힘이 완전히 빠져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얼굴이 백지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난 자리에서 일어나 내 맥주잔을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제 거실 닦자에는 아내 맥주잔만 남아있었다. 다시 들어오자 아내는 움직임이 거의 멈춰 있었다. 난 방문을 닫고 안에서 빗장으로 된 문고리를 잠가버렸다. 그리고 창문도 모두 안에서 잠갔다. 그러자 침실은 완벽한 밀실이 돼버렸다. 아내를 살해한 범인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모든 문이 안에서 잠긴 침실 자살하겠다는 유언장 독약탄 맥주가 일부 남아있는 잔 모든 게 아내의 자살을 입증하는 것들이다. 한편 아내가 날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하려는 시나리오도 바로 이 방법이었다고 확신한다. 내가 역이용한 것뿐이다. 아내가 만든 내 무덤에 거꾸로 아내가 들어간 것이다. 거기다 아내는 스스로 독약을 어디선가 구입했을 거다. 나중에 경찰이 이것까지 조사를 해준다면 자살은 더 완벽해지는 것이다. 아내의 숨이 끊어진 걸 확인했다. 죽은 모습을 보니 안됐다. 잠시 서서 아내의 명복을 빌어주었다. 태양은 가득히의 음악이 장송곡처럼 들려왔다. 음악을 들으며 나는 현장을 빠져나왔다. 선착장으로 걸어가 모터보트에 시동을 걸었다. 시끄러운 시동 소리에 별채의 관리인 부부가 밖을 내다보리라. 내가 보트를 타고 떠나는 장면을 지켜볼 것이다. 물고라를 그리며 청평 시내 쪽으로 갔다. 성인 오락실 바다 이야기에 들어가 열심히 돈을 잃어주었다. 시간은 느리게도 흘러갔다. 오후 3시 핸드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자 관리인이 다급한 목소리를 소리쳤다. 아이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내가 죽어요? 내가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아구 사장님. 제 처가 점심상을 차려놨는데 시간이 지나도 드시지를 않았어요. 2층 침실에 올라가 보니까 문이 안으로 잠겨있었고요. 문을 한참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죠. 사장님 혼자 보트 타고 나가시는 건 분명히 봤지만 사모님은 나가시는 걸 못 봤는데 침실에서 인기척이 없지 뭡니까. 그래서요. 제가 밧줄을 타고 2층 바깥쪽으로 돌아가 창으로 안을 들여다보니까 사모님이 쓰러져 계셨어요.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안에서 잠겨있었고요. 방문도 제가 가지고 있는 열쇠로 열려고 해도 안에 빗장이 질려있어서 열쇠가 없었지요. 경찰이 와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관리인이 울먹였다. 그리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컴퓨터에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셨지 뭐예요. 경찰이 뭐랍니까? 방이 안에서 굳게 잠겨있어 자살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답니다. 7년 후 필리핀 세부 샹그릴라 막탄 리조트 나는 바닷가 벤치에 누워서 빈둥거리며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다. 오늘따라 늦씬한 비키니 차림에 서양 여자들이 패션쇼를 하듯이 오고 갔다. 옆에 있던 아내가 나한테 눈치를 보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조금도 구애받지 않았다. 첫 아내 장유미가 죽고 혼자 살다가 3년 전 두 번째 결혼을 했다. 나보다 5살 연상으로 식품업체를 여러 갖고 있었다. 필리핀 북부 수비구로 신혼여행을 갔다. 신혼여행 두 번째 날 아내와 나 단둘이 배를 저어 바다로 나갔다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만 아내가 물에 빠져 죽었다. 필리핀 경찰이 출동해 조사를 했는데 술에 취한 내 아내가 미처 물에서 못 나오고 죽었다고 결론을 지었다. 술 마신 사람이 바다에는 왜 나가? 수면제 탄 음료수 먹이고 배를 뒤집은 거 아니야? 남편은 당신은 왜 멀쩡해? 필리핀 경찰은 이런 의심 한 번 하지 않고 내 말만 듣고는 건성건성 마무리 지었다. 물론 난 몇 달 전부터 이곳에 여러 차례 들려 현지 경찰과 어울렸었다. 누가 보면 팔자참 사나워 보일 것이다. 벌써 두 번씩이나 상처를 했으니. 하지만 재운만은 강해서 전처들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물론 회사도 접수했다. 첫 번째 아내의 유지를 받든다고 할까? 요즘은 자선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난 1년에 한 100명 정도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고는 그네들의 얘기를 들으며 격려할 때 나는 묘한 희열을 느낀다. 신문에 불쌍한 사람이 보도되면 돈을 그 신문사로 보내기도 한다. 이때 반드시 익명으로 하고 끝까지 내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독지가 거액 투척 신분 밝히기를 끝까지 거부 아직도 이런 훈훈한 인심이 하하 이런 제목을 단 신문을 보면서 또 다른 희열을 느낀다. 세 번째 아내도 결혼 중매 회사에서 만났다. 나보다 12살 연상이었다. 내가 내세운 까다로운 조건에 맞는 여자가 없어 무려 4년을 기다렸다. 물론 중간에 중매 회사가 배우 작감을 몇 명 소개해서 만나봤지만 모두 기준미달이었다. 재산이 많으면 자식이나 부모가 있든지 자식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회사나 재산이 내 기대에 못 미쳤다. 퇴짜를 놓고 계속 기다렸다. 급할 건 없었으니까. 낚싯대를 던지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걸릴 것이다. 그렇게 느긋하게 기다리다 만난 배우자가 지금 옆에 있는 저 새 신부다. 서울에 백화점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백화점에 납품하는 회사를 열 개 정도 거느리고 있었다. 헥! 말이 새 신부지. 아내는 이미 50을 넘긴 여자였다. 물론 재혼이었지만 거느린 자식도 부모도 없었다. 5년쯤 전 남편이 병으로 죽고는 백화점을 물려받아 회사를 더욱 키운 억척같은 여성 기업가였다. 나이차가 많이 났지만 청혼했다. 해변을 따라 늘어서 있는 야자수잎이 바람에 날렸다. 자 아내가 옆 벤치에 누워서 잡지를 뒤적이다 물었다. 꼭 큰 누님이나 어머니 같은 말투였다. 아뇨 뭘 생각해? 당신 아닌 것 같은데 저 서양 비키니 여자 보면서 무슨 꿍꿍이 생각하고 있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여기 청평인데요. 별장 관리인이었다. 며칠 전 별장 수리를 시켰었다. 사장님 2층 홈바에서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너무나 감쪽같아서 눈에 안 띄었는데 벽을 수리하다가 임부가 모르고 단추를 건드렸나 봐요. 그러자 소리를 내면서 벽이 회전하지 뭐예요. 거실에 있던 홈바가 방 안으로 들어가고 방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아차 난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작 없앴어야 했는데 7년 전 아내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잊을만하면 저리하려고 했던 걸 그만 까맣게 잊고 지냈다. 어떻게 할까요? 전처럼 해놓을까요? 막아버려요. 이제 쓸모없으니까. 전화를 끊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요트는 느릿느릿 움직였고 카세트에서는 여전히 태양은 가득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네 일곱 번째 신혼여행 한국추리작가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작가 강형원 씨 소설가면서 변호사이고요. 1987년에 등단을 했습니다. 오늘의 이 작품은 2006년 개간미스터리 겨울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스마트폰도 없고 그런 시절이었네요. 근데 솔직히 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멸치를 떨어뜨리잖아요. 요즘 같았으면 그리고 아니 신혼 초였다면 신혼 첫날밤이었다면 그 쏟아진 멸치를 새신부가 줍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요즘 그런 거 쏟아지면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먼저 줍는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 추리소설이라는 것은 시대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지금 창밖이 온통 깜깜해지면서 비가 너무너무 내리고 있습니다.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